동물원 동물원 좋아하다 여러 가지 동물 보다 보다 사자 호랑이 기린 코끼리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다 직접 직접 먹이 먹이 주다 주다 너무 너무 어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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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아이들 위험하다 위험하다 조심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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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 사자 개 개 강아지 강아지 오리 오리 펜더 펜더 기린 기린 곰 곰 얼룩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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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 사슴 양 양 호랑이 호랑이 고양이 고-양-이 하마 하마 새 새 타조 타-조 말 말 망아지 망-아-지 코끼리 코끼리 소 소 송-아-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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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동물원을 좋아해요 동물원을 좋아해요 동물원에 가면 여러가지 동물을 볼 수 있어요 동물원에 동물을 볼 수 있어요 사자 호랑이 기린 코끼리 등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어떤 동물원에서는 동물들한테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어요 동물원에서는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동물원 동물원 아멘